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유 우리가 고맙지 대박나줘서 자 오늘은 다이어트 다 잊고 실컷 먹자 너 오늘도 안 먹어? 어 별로 안 땡기네 야 너 진짜 독하다 왜 뺄 때도 없는데 그렇게 안 먹냐 난 집에서 먹는 게 편해서 아 맞다 애니타는 지금 가자 인터뷰해야지 네 어떡해 쉬지도 못하고 잘 갔다 와 고생해 응 응 다 됐어요 오우 예뻐라 왜 이렇게 예쁜 거야? 아유 뭘요 머리를 어떻게 해놔도 잘 어울리네 역시 향의 완성도 얼굴인가? 실장님도 참 근데요 머리가 너무 부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얼굴이 더 작아 보이지 저 원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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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이 더 작아 보이지 어 그래 알았어 그럼 좀 누르지 장사 특집 드라마 두 여자의 주인공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2분 때문에 너무 떨리는데요 애니타씨 제가 너무 팬이에요 너무너무 예쁘세요 진짜 고맙습니다 지니씨 안 그래요? 너무 예쁘죠? 예쁘죠 애니타씨 신인 걸그룹에서 드라마 주인공으로 파격적인 캐스팅이 되셨잖아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? 연기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꿈을 이루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드리죠 앞으로 꼭 좋은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마세라로 데뷔한 지 석 달 만에 음원차트를 장악하셨잖아요 야 그럼 앞으로 애니타의 이름으로 드라마도 장악하는 건가요? 네 열심히 해야죠 그 드라마 두 여자에서 애니타씨하고 지니씨가 그 라이벌 관계로 나오잖아요 뭐 평소엔 어떠세요? 뭐 라이벌 관계로 생각하세요? 뭐 지니씨부터 뭐 선의의 경쟁자죠 아 선의의 경쟁자 애니타씨는요? 아이 라이벌이라뇨 제가 한창 후배인데요 앞으로 잘 배우고 따라가야죠 아 진짜 애니타씨 이게 이렇게 예쁜데 겨손하기까지 입기 없기 하하하 참 아 너무 예쁜 거 같아 진짜 아 신발이 정말 더 예쁜 거 같아 드디어 스케줄 끝이다 물 수고 많았다 네 가둬줘 들어가세요 응 그래 그래 아우 배고파 아우 배고파 아우 배고파 아우 배고파 아우 배고파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밥 들려야지 아.. 하이씨 못참겠다 아.. 하이씨 못참겠다 족발 땡겨 야 30분은 선거래 족발 나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알았어 기다려 완전 대박인 것 같아 이거 대박이야 나 이제 더 이상 못 먹어 너 굶었냐? 야 너무 먹는다 응 하루 종일 쩔쩔 굶었어 요즘 계속 그러더라 너 그렇게 몰아먹으면 속 버려 디저트는 뭐 먹었어 나 죽어도 안 들어가 티라미쉬 먹고 싶다 거기 디저트 카페 생각나냐? 그럼 진짜 맛있었지 거기 디저트 진짜 맛있었지 거기 사장님 근데 왜 갑자기 문을 닫았을까? 글쎄 진짜 좋아했는데 잠깐만 네? 잤니? 미안하다 딴 게 아니고 프로필 사진 찍는 게 시간이 당겨져서 일찍 출발해야겠다 집이지? 한 30분 정도 걸릴 거야 아 네 아이씨 큰일났네 이씨 여운아 나 먼저 간다 빨리 빨리 아 뭐야 에이씨 먹튀 당했네 에이 어 마스크 어 마스크 어 마스크 어 어 어 네 나가요 네 나가요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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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오케이 살짝 몸을 틀면 좋겠는데 오케이 간식 드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저기요 잠깐만요 네 이 케이크 어디서 산 거예요? 아 요 앞 디저트 카페에서요 디저트 카페요? 예 아 며칠 전에 새로 오픈했는데 왜요? 아 아니 맛있을 것 같아서요 고마워요 고생 많았다 야 진짜 미안하다 쉬는 날인데 급하게 나온 거라고 놀랬지 아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 가자 저 실장님 여기 스튜디오 앞에 디저트 카페가 있다는데 잠깐 들렀다 가도 돼요? 어 그래 타 맞는 거 같은데 그대만 안 가면 나 그대에게 받아갈 수 있어 아 안 가려줄까요? 맘이 너무 아파요 에.. 뛰지 못하는데 어 다고 하다고 하시는데 타검 에, 엘리턴? 그 사람이 날 안 왔어. 다시 찾아가 볼까? 여전히 멋있어. 또 오세요? 그럼요. 기다리겠습니다. 원래 짝사랑이 이런 거지 뭐. 아 그래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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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어떡해. 왜 안 지워지? 왜 주접은 그대론데. 망했어.